2. 마치 3. 3. 4. 5. 5. 5. 5. 5. 5. 저기 여기 잔 하나만 좀 주실래요? 야 재윤이 오랜만에 보지? 저번에 홍만이하고 같이 한번 보고. 야 홍만이 전화해봐. 지금 일본에 있어 일본. 아 일본에 있어? 내 해볼게요. 우리 해외 로키 한번 가자. 어? 괜찮은데요? 아 형님 깨스깡 한번. 야 이거 술 먹으면서 깨. 얘 그렇게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. 술을 계속 먹으면서 깨. 이거 파는 거야? 어? 내가 파는 건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숙취에서? 숙취. 음주 전후로 이렇게 하는 건데. 괜찮은 것 같아. 깨스깡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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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끈을 잘했어. 아 내 진짜로 이 그지 같은 새끼. 약간. 약간. 야 너 왜 쫓겨놨냐?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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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씨, 너는 역시 해외파구나. 아니, 일본에서 운동하는 게 너무 편하대. 부럽다. 뭐 제가 하는 게 없지. 형, 얼마 전에 그 재훈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? 어, 재훈이. 어, 재훈이 나왔던 거. 아, 예, 아무래도 얘기하더라고요. 어, 되게 편해. 너 나중에 한 번 하자, 형이랑. 너 한 명만 나와도 이 화면이 다 꽉 차서 괜찮을 것 같아. 알겠어요, 형, 꼭 나갈게요. 야, 재훈이, 재훈이. 홍만아. 네? 옆에, 나 재훈이야. 어. 뭐? 여기 왜 있냐고? 주니야. 창렬이 형이 불러가지고. 뭐? 여기 왜 있냐고? 주니야. 창렬이 형이 불러가지고. 창렬이 형이 불러가지고. 일로, 일로, 일로. 그래, 그래, 제발 좀 보자. 홍만아, 같이 보자. 가깝시다. 어이. 어, 오케이. 끊어. 커피를 다 들고 보네. 되게 어색하구나, 니들. 어. 아, 재훈이 처음 봐? 처음 봬지, 처음 봬지. 아, 지난, 너 지난주 있었잖아. 개망했다고, 개망했다고. 전화통화. 불방중이에요, 이거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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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가 입으로 얘기하네, 지금. 진성이나 얘나 거의 인지도금 비슷하지. 거의 모른다는 거지. 최고지.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은 서태지 아이들보다 빨랐어. 그렇지. 맞아. 바로 통아저씨 돼서 그러지. 가방 내려놔. 누가 안 훔쳐가. 얘 완전 협찬 좋아하거든. 이거 다 해, 풀 협찬. 구두까지 다 협찬. LPJ 여성 골프 선수를 직접 믿고 있는 LPJ 골프예요. 그렇지, 잘한다.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에서 협찬해준 거. 게임, 게임 와우에서 협찬해준 거. 나는 옛날부터 협찬 잘 안 받았어요, 형. 너 호로라겜 협찬 받았을 때. 아니야, 그것도 내 걸로 샀어. 내가 문방구 가서 직접 샀어. 안녕하십시오. 아우.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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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